네, 새로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워우, 마 버스테이! Who are you? J.K, 해피 벌스테이, 브로우! J.K, 해피 벌스테이! J.K, 너만 기다렸어, J.K J.K, 여기에서 기다렸다고? 기다렸다고? 머리하고 기다렸어, J.K, 해피 벌스테이! J.K, 해피 벌스테이! 자, 빨리 쳐붙여! Yeah, fire! 버비 형, 온 김에 형 그러면 형 다짜고짜 뭐? 바꾸면서 콘서트 하고 가셔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꾸면서 콘서트 해야 자, 간다, 아미 여러분들 준비했습니까? 자, 1, 2, 1, 2, 3, 4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사랑하는 J.K 해피 벌스테이! 야, 진짜... 오케이! 야, 보통 소, 소 부르잖아에 소음 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까? 나 너 라이브 20분부터 봤어 그래? 노래 뭐 마지막에 못 끝났는데? J.K 생일 축하해 오케이, 그로 땡큐 J.K 땡큐 왜 여기서 스포를 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금 허비 형이 지금 완벽하게 어떤 스포를 하고 왔다 오케이, 저도 이거 이제 케이크 자르고 그래서 형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지, 솔직히 아미 다음으로 그치 오케이, 생일 축하해 사랑해 깜짝... 깜짝이야 그러면 허비 형도 왔겠다, 이제 케이크를 썰고 이쁘게 썰어보겠습니다 이제 초를 빼고 과연 무슨 케이크일까요? 단면이 궁금한데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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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딱 초코 있죠? 딱 느낌 봐봐요, 초코라니까 초코가 아니네 초코잖아, 초코예요 맛있어, 잠시만 한 조각만, 한 조각이 아니라 오케이, 케이크 이게 당버춤 너 누구야? 오케이, 휴대폰 놔두고 왔어 뭐야? 그리고 이거 내가 내가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서 조각 케이크를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박이다 어디서 사왔어? 어디서 사왔어? 파는 데가 없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조각 케이크 파는 데에서 다 붙였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진짜 조각 케이크라 조금 이상해, 제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쁜데? 제게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괜찮아, 그냥 흘려도 돼요 흘린다, 형 여보, 쫀다 보여 잘게, 그걸 진짜 했던 번 들고 갔어 오케이 진짜 들고 갔어, 당황했어 축하해 오케이, 땡큐 브로 또 호비 형이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호비 형이 준 케이크는 또 안 먹을 수 없지 어떻게 붙었냐? 심지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어머 이거 먹어야 돼 어떻게 붙었냐 이거 잠시만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란 말이에요 약간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다 달아서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들고 오고 싶다